교회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신약의 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희생을 통해 교회의 지체가 될 신자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 재림씨의 영광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2개시록 12장 1절에서 6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열두 별이란 구약과 신약을 모두 포함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상징합니다. 구약에는 열두 지파로 신약에는 열두 사도로 각각 구약과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개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신 구약에 구원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24장로가 나옵니다. 그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의 멸류관을 벗어보좌 앞에 들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성육신하실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즉 구약 교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했다는 것은 구약 교회의 배경이 되는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신 구약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양육받고 보호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 교회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자인 교회가 광야로 도망했다고 했는데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이 있는 장소여 용인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며 리듬을 지키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세상에 세워진 여자인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제리 마실 때까지 사단과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교회에서는 회중 또는 총회를 뜻하는 칼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냈다는 뜻을 가진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가 전달해준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 위하여 모인 모임이 곧 칼로서 구약에는 대체로 회중, 총회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계약관계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는 헬라어로서 히브리어 카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교회라는 단어인 에클레시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모임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십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을 모시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가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가정에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10편 133편 3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가정인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때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평강의 주님인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화목으로 하나가 될 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온 가족이 화목할 때 행복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해도 가족끼리 불화가 계속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패 타락했던 인간에게는 구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것은 개성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것을 놓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가 형제로 연결되어 가족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 모두가 다 한 혈통으로 연결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마다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혈육관계라 하더라도 각각 다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고 화목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사람이 자기 생각과 같고 가치관이 같은 사람끼리만 만나서 살고자 한다면 결국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부부나 가족도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마다 성장 배경이나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의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부부간의 갈등과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이혼이 생기고 결손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또 자기 나름의 가치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족이 되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차이를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실 자기의 마음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극복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잠원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 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전쟁에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참된 교회가 되려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는데 연약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인 가족된 성도들은 인간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은사로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교회를 부부관계의 신비로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했습니다. 전혀 성향이 다른 남녀가 부부가 되어 조화를 이루는 신비의 해답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 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은사로 부어지는 사랑의 은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에로스나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오는 사랑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와 다른 형제라 할지라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은 가족 개개인이 각각 다른 성향과 성격을 가졌을지라도 그럼에도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많고 살이에 밝아서 절대 경우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하고 상대를 너그럽게 받아들일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워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완벽한 것을 기대하셨다면 우리는 모두 거부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없이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생각하지 않거나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의 화목을 따라 사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관계 속에서 상대를 섬기는 자세를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 위에 군림하거나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거느릴 수 있다는 모계사회의 사고방식도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는 섬기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한 것은 부부의 섬기는 방법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니까 왜 우리가 복종해야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위해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믿음으로 복종하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 예수님처럼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복종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목숨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간의 관계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주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내 안에 묶인 관계의 병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관계를 통한 소통으로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간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나쁘면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 인간은 부패 타락하여 모든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여파로 인간 간의 관계도 불협화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범하고 난 뒤에 아담은 하나님의 추궁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저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범하게 되었노라고 함으로 하와와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몸에서 난 가인과 아벨이 화목하지 못하고 식이 질투하다가 미움으로 번지고 살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자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화목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결국 때가 되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 희생하심으로 관계를 깨트리는 원흉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되면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 간에도 화목하게 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도 우리 체질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구습의 영향으로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다툼으로 화목을 깨뜨리려고 하는 어두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세상 임금인 마귀가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고 세상 임금 마귀는 화목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역은 시기, 질투, 분리, 분열, 이간질, 파벌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마귀의 분열의 역사로 충동되어지면 교회는 갈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사탄이 틈타면 부부간의 부모와 자식간의 분열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마귀는 부모와 자식간에도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분열의 역사를 대적하고 결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 마귀의 분열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국가도 분열시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70년 이상 둘로 갈라진 채 원수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좋은 관계가 되어야지 나쁜 관계가 되면 서로 피해를 입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부부는 너와 나라는 책에서 관계를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나와 물질과의 관계 둘째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셋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에서 물질을 우선순위에 두면 물질주의가 됩니다. 유다와 게아시와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질을 그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면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것을 휴머니즘이라고 하며 잘하는 줄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대인들 대다수가 이런 인본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본주의는 결국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신본주의가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제일 주의인 신본주의를 따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리차든 2번은 응답적 책임이라는 저서에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항상 역반응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동성애, 자기주도적인 성정체성, 가정해체, 자살 각종 범죄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더 병들고 고통과 불행이 심화됩니다. 그러나 치유된 인간은 창조 명령에 대한 순종과 함께 책임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의 영향에 빠져있는 잘못된 관계의 병을 치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인간들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막힌 죄의 담을 허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막혀있는 관계의 장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허물어야 합니다. 에덴에서 범죄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병들었거나 허물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원수관계가 되다 보니 서로 대적하거나 무관심한 관계가 되어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무관심의 병을 고칩니다. 제프 윌리엄스가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사교성과는 달리 내면적인 고립감으로 인해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홀로 있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 친구를 불러내거나 항상 사람들 사이에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관계의 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사케오가 그렇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오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 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이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그를 만나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무관심하였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과 관심에 감동하여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였습니다. 또 그는 재산을 팔아 이웃을 구제하였고 율법을 어긴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을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좋은 성도가 되려면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또한 참성도가 되려면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매튜우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열등의식과 절망과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자녀된 존귀한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성도는 이웃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보다 화목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은 복음 전파와 가르치는 일과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했습니다. 여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중에는 관계의 병이 포함됩니다. 특히 정신적인 병들은 거의가 관계에 의하여 발생한 병들입니다. 굴욕, 무시, 배신, 억울함, 공포, 간섭과 통제, 따돌림, 냉담, 버림받음, 거부당함, 좌절과 멸시받음, 금전적 손해나 손실, 직장 해고당함 같은 것들이 관계의 병입니다. 이런 관계의 병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그들에 대해 원안이 맺힌 원수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뒤틀린 관계를 화해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개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했습니다. 우리도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는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랑으로 섬기고 화목해하는 은혜가 부어질 때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교회 전체가 화기애애한 곳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분위기입니다. 이런 사랑과 화목의 천국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넓은 사랑으로 용납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